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휘경공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2023년 도서관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내 실업계 고교 재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청년 인재 육성, 취업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학생과 교사 30여 명은 진로, 취업과 관한 현직자 멘토링 특강을 시작으로 공단 시설과 안전분야 실무 직원들과 함께 정보화 도서관, 동대문구 체육관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고 실제 운영 중인 기기와 장비의 작동법 등을 익혔습니다.